아휴 지효야 아휴 아휴 왔니? 다시 갔어! 기분 싫어 줘서! 나도 지효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그럼! 있지 있지!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실버 골드버튼이 동시에 왔습니다! 오늘 제가 런닝맨 온라인 콘서트를 하는데 하하 석진이 형 골드버튼 실버버튼 들고 놀리려고 제가 자 일단 너무너무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차에 제가 뭐 보여 드릴 게 있다고 형님!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형님 어! 아 굳이 여기서 돌리시네요 거울 좀 봐! 거울 잘 보이네요 형님 아 잘 보이지 석시 형 불러 하하하하하하 쭈아악! 쭈아악! 진짜 골뱅식으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뭘 보여줘? 하하하하 약올리냐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아까 원래 두 개 다 받았냐? 어? 야 약올리냐? 하하하하 아 짜씨라! 이건 나도 있어! 하하하하 줘봐 한 번 아 주생님 형 왜? 아 안돼요! 하하하하 아니 안돼요! 안돼요! 이 누런 거를 죽기 잘 안 받을 수 있어 하하하하 에이 나 농담이고 에에에 축하할 줄 알았지? 임마! 하하하하하하 아 들어갈래! 아 진짜 잘랐어! 아 들어갈래! 아 지효야! 아유! 아유 왔니? 다시 갔어! 기분 싫어줘서! 나도 질문 있는 거 아냐 이거? 그럼 그럼! 우와! 있지 있지! 지분 있네! 그럼! 지분 있지! 여사님 지분 있네요! 야 그럼! 야! 야! 너 언제 나갈 거야? 너 왜 왔어? 야! 야! 지효야 이거 실버인데 이거 너 가져와! 너라도! 우리 벌써 하도 잘하고! 하하하하 야 우리 집 와서 우리 마이파랑 같이 설거지하는 아이템 있어 농담 중력으로 제가 가나오세요 하하하하 농담 아니지 졸리려고 그러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찐이 형 형 이거 볼드버트 왔는데요? 하하하하 형 볼드버트 왔네 여기 형가 맞잖아 섬진 써있잖아 써있네 볼드버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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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 보라 동작해도 되겠지? 대단해 하하하 아이 야 잠깐만 아이 이걸 왜 옮다줬어 아 조용케? 겁나 잘 찾어 이 형 손빠를 해 아이씨 빨리 가자! 내 거야! 아, 차가워! 아, 미안해요. 여기 있어 거울! 자신다게 잘 보이네, 또. 그럼 얘기해요. 언제 들어요? 거울! 아이씨! 아이씨! 히익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